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남자 그리고 많이 버벅되는 버벅도사 jdb 인사드립니다 예 예고해드렸죠 바로 오늘 제가 전번에 이제 제네시스 g80에 3.3을 올렸구요 오늘 제네시스 g80 2.2 디젤의 실시간 견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제 2.2 디젤을 타시는 분들은 연비 때문에 타는 거겠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여러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 h트랙 있지 않습니까 h트랙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겁고 그것 때문에 연비도 하락이 되고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뭐 눈올 때 이제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운전할때도 운전 성능이 약간 향상이 되는데 뭐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연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디젤차를 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비다 또 연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h트랙은 이 사륜구동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g80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또 모델들이 있죠 제가 이제 가솔린 할 가솔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랜저하고 eq900의 사위 사위 죄송합니다 사위 사위 죄송합니다 예 그 사이에 아주 포지션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슬란이 있었지만은 아슬란은 워낙 그 가성비라든가 이런게 안좋아서 지금 단종이 됐지만은 g80이 아주 그 사이를 가장 좀 잘 파고둔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외제차하고 어 좀 비교할 만한게 뭐가 있느냐 비교할 만한 외제차는 바로 이제 뭐 bmw에 예 오스리즈 거기 한 6300에서 7500 정도 그리고 이제 벤츠 e클라스 요게 6900에서 7500만원 정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g80 디젤은 6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그 자동차를 뽑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bmw 나 이 벤츠 도 뭐 공식 할인 비공식 할인 들어가면은 할인율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천을 넘어가면 일단은 이제 좀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6천 미만으로 6천 미만으로 가격을 뽑는게 중요하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뭐 벤츠나 bmw 대비해서 장점은 장점은 뭐 이제 차량의 크기라든가 뭐 실내 공간이 이제 좋고 그리고 또 공조 장치가 편리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옵션도 상대적으로 좋다 요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뭐 당연히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연비도 안 좋고 그러면 운동 성능이라든지 기본기가 떨어지죠 요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여러가지 어떤 어떤 장점들을 잘 버무린 비빔면 같다 요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일단은 가성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3.3 어 그 제네티지 G80 할 때 이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럭셔리 같은 경우가 이제 두가지 틀림 밖에 없습니다 럭셔리하고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 근데 이제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의 기본 럭셔리에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ISG가 추가가 돼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트 컨트롤 요런 것들은 뭐 동일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파노라마 썬드풀을 넣었죠 이쯤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스포츠칼 탈수성 당신 걱정마라 널 위해 제네시스 G80 디젤에도 판노라마 썬드풀가 준비되어 있다 예 뭐 요런 것들은 뭐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가솔린 대비 가격이 290만원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럭셔리 어 프리미엄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보다 530만원 비싼데 어 가솔린보다는 가격이 가격 차이가 좀 더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럭셔리 그 3.3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하고 프리미어 럭셔리하고 가격 차이 670이 나는데 보시면 디젤 같은 경우에는 530만원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9.2인치 디스플레이하고 렉시콘 사운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 가솔린 대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쉬운게 있습니다 아 요게 좀 이 센스 인데요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디젤의 단점이 바로 이제 정숙성이 떨어진다 이제 딸딸딸 그 소리 그러는 건데 제가 아쉬운거는 이중적합 참글래스 요런거를 디젤에 넣어준 다음에 얼마나 좋았을까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 이걸 알면서 안 넣었는지 아니면 가격 때문에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세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정숙성을 위해서 이중적합 이중적합 참글래스를 넣어 주었더라면 이 정숙성에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었을텐데 요런 부분이 아쉽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많이 버벅대는데요 지금 새벽 3시 반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비도 겨울비인가요 아니면 봄비인가요 하여튼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그 뭐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여기 보시면은 뒷좌석 보시면 일단은 뭐 뒷좌석 전동 시트에다가 뭐 뒷좌석 통풍 시트인데 뭐 진짜 뭐 그 뭐 회장님이 타는 차가 아니라면은 굳이 운전자 위주의 찬데 굳이 뭐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뒷좌석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 연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 어 일단은 그 H트랙이 안 들어가 있는 18인치가 연비가 13.8 그리고 이제 H트랙이 들어가 있는 19인치가 12.1 연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아 저 같은 경우엔 H트랙을 어 넣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견적을 어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격이 일단은 2.2 예 럭셔리에다가 예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너머 썬노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3천만원을 그 3.1% 그 할부를 받았고 요게 이제 특별할부라고 하는데 참고로 2월달에는 2.5% 2.5%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도 많이 나오죠 이쯤에 한번 외치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 잡히 그래서 거의 39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할인받는거는 그냥 그 카드 세이브 포인트 50만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천만원을 60개월 동안 3.1%로 고정금리로 매달 54만원을 납부하고 세금 포함해서 초기 비용이 297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슬아슬하게 6000만원을 넘지 않았죠 그리고 아쉬운거는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할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 차량을 계약하면 6주 정도 한달 반 정도가 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고런 부분은 아쉽지만은 뭐 2.2 디젤 연비 때문에 연비를 우선시하는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6천만원을 넘어선 안되겠다 가격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정말 제가 이제 그 저번에는 제가 이제 G80 3.3을 했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80 2.2 디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말 그 G80 가솔린도 마찬가지구요 G80 디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제 이제 나름 고급 세단이고 또 안락하고 또 편안함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컴포트 컴포트 오너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조용조용 타고 다니시는 분들 실내 공간이나 편의사항을 중요시하는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아 중요시하신 죄송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가성비가 좋은 럭셔리에다가 필요한 옵션을 넣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오시구요 예 하여튼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아 G80 2.2 디젤의 실시간 견적을 올렸습니다 예 정말 아 어 하여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구요 정말 부족하고 아 정말 이제 그 차량의 어떤 세밀한 부분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자동차 견적을 받을 때는 항상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좀 높게 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도 G80 2.2 디젤의 실시간 견적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비가 오는데요 빗길 운전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제가 어 다음에도 더 좀 나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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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